11월 5일 11시 21분 11시 21분 지미의 빠네요 동전소리는 코너 안드로이드는 들어오면 안된다고 표시가 되어있어요 개도 들어오면 안되고 안드로이드도 들어오면 안된다 부시하고 들어가고 실례합니다 앤더슨 경위를 찾고 있습니다 스캔하기 얼굴을 스캔하기 당신이 앤더슨 경위인가요? 욕을 하지마시구요 아니 저쪽에서 스캔 라고 말고 어 저쪽에 있나?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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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더슨 경위 아 안에 안쪽으로 나가라구요 나가라구요? 스캔하기 뭔가를 찾을 수 있겠죠 끝 여자 화장실은 여자 화장실은 들어가면 안되고 밖에 나가서 얼굴을 스캔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얼굴을 스캔 어 여기 나왔다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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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사람이 앤더슨이다 아 이사람이 앤더슨이다 1985년생 자기소개하기 자 앤더슨 병위 다섯번째 수집 아니요 그럼 뭐해? 너는 요새 아침에 한 번납을 적혀준거에요 사이버 라이브 안드로이드 사이버 라이브 사이버 라이브 시스템으로 코너가 이제 그 수.. 수사를 도와주는건데 음.. 네 이 안드로이드가 네 이 안드로이드가 그냥 꺼지래요 어.. 헐특한다 나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좋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완전히 안좋아하고 이제 오신 물건을 이렇게 막아줄게 듣자 나는 술을 마시기 바래서 같이 들어와서 우리 두 분이 미끄러워야 할 것 같아 물이 안 줄었어. 가짜 마셨어. 한 잔 더 사준다. 솔깃 중립죠. 그렇죠. 술에 약한 자, 술로 공격한다. 이번엔 먹었다. 이제 슬슬 일을 합니까? 네. 살인사건입니다. 네. 요새 게임들은 정말 그래픽이 좋은 것 같아요. 다시 봐도. 그래픽이 너무너무 도와줬습니다. 2038년 치고 차가 별로 안 좋네? 어... 교독한다. 저도 같이 동행해야 됩니다. 삐리비리. 으쑤. 너의 인스트럭션들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 너는 기다려야 돼. 그래서 너는 끊지 마세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삐리비리. 따라가기가 결정이 됐습니다. 무시하고 나가죠. 형님. 삐리비리. 같이. 가. 십시오. 친데레. 친데레. 내가 더 많은 자료를 발견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안드로이드. 아주 웃음. 그냥 말해. 내가 원. 카메라 시점으로 전화. 세입자가 몇 달 동안 못 냈는데 보니까 시체관에 있었다. 가. 흠. 냄새가 많이 나네. 나의 냄새. 날씨도 전화. 카를로스 오디즈. 경고검수신경이라는 증거인과 아그루베더스로 제 Cosmos와 동네과의 민한인이예요. 그들은 이곳에 못 어색했을 때 그곳에 숨을 내야 되었을 때 그곳에 내놔 수 있겠다고. 아침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어이구야 지문이 안 묻어 있을까요? 일단은요? 좀 볼게요 I am online 나는 살아있다 I got to get some air I got to get some air Make yourself at home I'll be outside if you need me 범죄 현장 조사하기 자, 보새 봅시다 각자의 글씨는 완벽해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아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아 지문이 없음 음 음 추본 오 아, 제이쿠, 너 뭐하는거야? 나의 혈압을 사용하고 나의 혈압을 확인할 수 있어 죄송합니다 나의 혈압을 확인할 수 있어 오케이 그냥 너의 혈압을 사용하지 않아 알겠어? 알겠어 나의 혈압을 확인할 수 있어 이런 짓을 믿어 빨라 붙은 피 19일 이상 경과 소다란 증거가 있겠죠. 여기. 이거 뭡니까? 또 피가 있고 주변에는 없고 증거를 계속 찾아야 되겠죠.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우리 사진물를 사진별할 수 있겠죠. 약간 네. 성인 클럽 그런 것 같아요. 아 군대 같다. 어 열기. 어 열기. 증거가 될 만한 게 없을까요? 어 여긴 없나보네요. 아저씨 만성을. 아저씨 아까 얼굴을. 크리스, 나이콜을 전해드렸어요. 루테넨. 일단은 시체부터. 굉장히 오래됐죠. 19일이나 경계했기 때문에. 칼로 굉장히 많이. 28개. 엄청나게 칼로. 찔린 거죠. 다른 데 볼까요? 어 이건 뭐죠? 사망. 11시 30분. 어. 이거 뭐다. 레드 아이스. 이게 뭐죠? 그러게요. 레드 아이스. 어. 손에. 뭐죠? 범죄. 절도와 폭행에. 그런.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재구성. 여기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이거 뭡니까. 피해자가 여기에서 넘어졌음.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넘어질 리가 없죠. 어. 피해자는 칼에 찔렸음. 그들은 부엌에서 왔음. 음. 오른쪽 스틱으로 카메라 이동. 오케이. 네. 스물여덟 번이나. 아이고. 스물여덟 번이나. 아이고. 스물여덟 번이나. 표정 좋죠. 일단은. 조사하기 여기. 요거 요것도 한번 봅시다. 이거를 피로 쓴 것 같진 않은데. 그니까. 아 피로 쓴 것 같진 않은데. 아 피로 쓴 건가. 일반 편지형 글꼬요. 소울.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이제. 부엌으로 갑시다. 어 잠시만요. 이거 뭐 떴습니다. 약인가요? 이게 레드아이스. 약간. 그런 약물. 그. 그런 거 아닌가요? 마약? 그치 그치. 마약을 사용했고. 증거가 여섯 개는 더 있습니다. 부엌으로 갑시다. 부엌으로 갑시다. 음. 여기가 또 묻어있지. 부엌에서 왔으니까. 네. 잠시만요. 이렇게. 이렇게 볼게요. 어. 또 지문. 몸싸움의 흔적. 잠시만요. 또 있다. 야구방망이. 신문이 누구껍니까. 아. 그 오티즈. 죽은 사람 거고. 어. 여기에 뭐가 있죠. 혈은이겠죠. 아니면. 그렇지. 아. 함몰. 강력한 충돌. 재구성. 재구성. 불량품이 칼을 집었음. 그래서. 이 아저씨가. 몽둥이를 잡아가지고. 때렸지. 그렇게 된 건군요. 그쵸. 잠깐만요. 네. 증거를 좀 더 찾읍시다. 여기. 여기 좀 두개. 오른쪽에 있네요. 증거를 더 찾고서. 앤더슨 아저씨한테 보고를 합시다. 거기를 왜. 보게. 했을까요. 음. 이제는. 정말. 안드로이드가. 약간. 너무나. 보편화된 시대여서. 이상한. 다양한 것들을 다. 되는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읽었으니까. 이쪽에. 또 문쪽에. 뭐가 있었거든요. 말라붙기. 발자국이 뭔가. 어. 분석하기. 신발자국. 케이 모델. 케이 오이 모델. 도망치는. 이쪽으로 도망치지 않았음. 도망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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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새로운. 한. 가설. 오. 코너가 이제 뭐 하겠죠. 증거 검토. 지금. 저기 하나 또 있죠. 아. 이거를. 끝까지. 읽어봐야되나요. 한번. 끝까지. 읽어볼게요. 1쪽. 감시에 관한. 안드로이드를.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이거는. 이건. 나갑시다. 근데. 왜 여기 계속 이게. 이게. 또 있지? 책이니까. 그런. 그런. 그런가 보네요. 여기는. 이쪽은요? 아. 여기는 안왔던. 아. 여기는 안왔던. 일단. 앤더슨 경희에게. 보고를 해봅시다. 자. 대왕하기. 부엌에서. 부엌자. 何을 알았는지. 아. ок? 꺼. 모두 알았어요. 둘이 시작했죠. 모두 시작했죠. 부엌에서. 부엌에서. 일찍. 앙망이로 싸우고 있습니다. 질문은, 여기가 무엇일까요? 앙망이로 앙망이로 그러니까 안드로이드가 참지 못해서 피해자를 찔렀죠 안드로이드가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참지 못했었죠? 그럼 뭐였나요? 앙망이로...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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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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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 거실로 아 그러면은 여기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 안드로이드 로봇 안드로이드가 아 그러면은 안드로이드가 참지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드로이드가 죽었다고 안드로이드가 죽었다고 네 칼을 아니 조금 약간 엔지 엔지 까레늨 이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연결됐죠? 여기 아니죠? 이곳에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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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일단 볼까요? 여기 뭐 있는지 사다리 사용함 위에 있나보다 지금 일단 여기부터 열어볼까? 안에 있나 혹시? 오 깜짝이야 아니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위입니다 흔적이 다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밟고 올라갈 무언가를 찾기 그럼 경윤님 와서 좀 제가 밟고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안되겠죠? 앞에 알 수 없는 이런게 써여있고 이게 뭡니까? 의미를 알 수 없는 어떤 이런 상이 있고 그쵸 이상한 글이 막 써있죠 밟고 올라갈 걸 찾아야 되니깐요 다시 한번 바깥으로 나가서 밟고 올라갈게 의자를 이용합시다 들기 이리로 와보십시오 이리로 와보십시오 오 여나요? 거기 안에 있는 안드로이드 조심하십시오 오 뭐죠? 저 그림이 코너 그림이 아니죠? 오 뭡니까? 다락 수습하기 어 긴장해야될거 같아요 진짜 밀량폼찾기 피가 끝에까지 연결됐죠? 가보자 지금이라도 자수한다면 8년은 주겠다 나와라! 오! 이 카메라 구도랑 이런게 되게 이게 실제 게임 플레이어가지고 리얼하네요 그럼 그러면 오오오오! 띄어다 쟤 왜이렇게 천천히가 지금이라도 가수하면 살려둔 주겠다 모습을 드러내라 불량품 발견함 저 자신을 지켜냈는데 내가 죽을래 내가 부끄러워 말해 코너러, 거기서 무슨 일이야? 여기, 사장님! 그리스! 코너는 지금 어쨌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잡았나요? 아 이렇게 해서 잡나보네요 뭐 이렇게 이어지는 코스들이 좀 있었나 봅니다 여기 보니까요 아래쪽에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할 때 하거나 해야 되니까 넘어가고요 여기는 거깁니다 지금 카라가 일하고 있는 앨리스죠 앨리스 표정이 안 좋고 토드 올라가서 주무십시오 좋은 말 하기 전에 지금 저것도 티리움 아닌가요? 아까 레드아이스인가? 지금 빨간게 보였죠? 이 레드아이스와 뭔가 아니 식사를 차려야 된다고요? 아 카라 할 때는 참 그러네 오늘은 미트볼 스파게티입니다 부엌에 별것 없어서 있는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피클도 안 주나요? 피클이 없지 지금 어 맞아요 부엌에 별거 없다고 했죠 불을 켜드리겠습니다 식사 시작 앨리스와 토드 시중돌기 또 뭘 필요한게 없습니까? 아 물 안드로이드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군요 애리스는 간장것이 필요한다는 것이지 앨리스는 무서워해요 대기 당연히, 안드로이들이 정말 멋있더라 바쁘신데 운을 많이 잃어버린다 운을 많이 잃어버린다 운을 많이 잃지다 밥부터 드십시요 아 또 또 지금 아 왜 멀쩡한 딸한테 그러는 거야 아 무서워해 엄마가 도망갔고 아 그렇게요 아 왜 잘못이야 아니 또 또 또 이제 무릎 꿇고 이제 울어야지 그냥 이번에는 장난 아니다 진심이다 여기있어? 여기 지금 돌아와!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혹은 저번에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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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으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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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개수정이 너가 개수정이다 너 거다 피하고! 피하고! 피하길 도수가 오호 피하고! 막았죠 옆으로 구르고 아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살려줘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아버지! 그녀가 죽지마 혼자 피해! 더 피해! 어? 아, 반덕이다. 왜 이렇게 해? 피 났어. 피 났어. 슬탄이 있었어요. 아니 그리고 총알이 지금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참... 어떡합니까? 카라 이제? 어떡하죠? 엘리스 괜찮니? 어? 가자. 탈출하기. 시체를 그렇게 놓고 가? 시체 완전 범죄로 좀 하고 가야될텐데. 어디 숨기거나? 잔들 기계. 아, 구금 보세요. 구금 좋죠? 자, 고추장 묻은 거라고 치고. 자, 고추장 묻은 거라고 치고. 여기요. 지금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나는 안드로이드 구역에 가야 되는데. 문이 열린 상태야. 그리고. 오늘 닫고 왔어야 됐나? 오늘 닫고 왔어야 됐나? 근데 진짜가 그래도 난 보여줄거야. 이게 미국이니까 정당방이 이런거 안되나요? 근데 로봇이여가지고. 안드로이드라서. 모르겠네요. 이제 감정을 가지게 됐어요. 카라가. 그렇죠? 이제 어디로 가야됩니까? 폭풍이 부는 밤. 네. 아, 더 많이 있었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 아래 보니까. 어, 많이 있네. 조금만 봐볼게요. 분기점이 2층으로 가가지고도 막 여러개가 있었네. 아, 총을 드는게 아니고. 다른. 선택지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서. 또 여기서도 크게 나눠지고. 카라가 토드를 쏨. 아, 총을 쏘지 않는 것도 있나봐요. 전색의 통계를 한 번만 봅시다. 40%가 그래도 쌌네요. 엘리스를 보호한건 80% 음.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1회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할 수 있게 좀 나눈 것 같아요. 아, 너무 안했네 이거. 급한건 줄 알고 막 빨리 했는데. 어쨌든. 네, 첫번째. 1회차는. 제 생각으로 제일 많이 하니까. 느낌 가는대로. 우와.